그렇지 이리 아저씨 아프지? 엉덩이 씻고 올까? 엉덩이 씻고 올까? 아유 시원해 그렇지? 내려도 돼요 건조한 허벅지 좀 발라볼까? 뭐가 드신났어 뭐가 드신났어요 실수할거야 눈 먼저 눈 감으세요 눈, 눈 감으세요. 로션 발라드릴게요. 이마에 결을 따라서 이렇게 딱딱 바르고요. 볼도 마찬가지로 슉슉슉슉 바를게요. 아침 마사지! 아침 마사지! nesimus 맛있다. 너 뭐 짭짭해. 손 짭짭하고 있었어. 손을 짭짭하고 있었어. 네,둘,셋.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? 무슨 말을 하고 싶어? 무슨 말을 하고 싶어? 응? 응 무슨 말을 하고 싶어? 이거 왜 갖고 있어? 아이고 좋아 응 아이고 이뻐 못 먹겠어? 너무 닦는다 우리 애기한테 우리 애기 안 닦게 입었다 우리 애기 안 닦게 입었다 이것들 다 치우고 올게 응 오이 으아아아아 에이 안돼 이거는 몸에 나쁜거야 짠 오늘은 어디부터 볼까요 이스라엘의 첫번째 왕 사무엘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어요 곰돌이도 있고 멍멍이도 있고 여기 뒤에 또 다른 동물 친구들이 있네 이렇게 넘어졌거든요 코끼리 아저씨 아프지 마세요 그래 우리 애기가 위로를 해줄거에요 엄마랑 노는거 재밌지? 어때? 너무 재밌지 않아? 맛있다 말랑말랑 다리 쪽 쭉 피세요 그쵸? 다리 쪽 그쵸? 왜 침을 모아서 뱉는거야? 재밌어? 턱 빠질 줄걸 아이고 이거 또 피당 응? 그렇게 좋아? 진짜 잘 시간이네 자라갑시다 친구 저게 잘 될거에요 저녁 그치 제거 그릇이 친구 그릇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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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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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졸려? 자면 안되는데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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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엄마 옷 입고 엄마 옷 입고 순렀자 놀아 아이고 신나! 아이고 신나! 와우 나아 예쁘네여 으이솰 으이솰 나간다 나간다 응 응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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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 좋아서 가자 좋아서 가자 으쌰 아 으쌰 어 으 소시지 여기 두꺼운 perfection 다 먹겠다 그치 응 pyro 그래도 mac agna 푸른 폭탄 멍청연빈 멍청연빈 GenPP 멍청연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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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엄마 갈게 오 이게 멈췄어 이게 멈췄어 거의 막 먹은 지 3시간 정도 됐구나 엄마 머리 말리고 줄래? 지금 줄까? 여기 맘마 먹을까요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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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불 벌리고 막 달려들어 아이고 아이고 우진아 약간 열어볼래? 우워 상호 후 슬프 전자 전자 트 forward 계란 쌀가루 계란 양념 엄마 갈게 여기 그릇에 덜어서 갈게 여기서 먹을 우리 이제 맘마 먹을까? 열심히 총량을 채웁시다 먹자 우리 맘마 먹자 자 자 자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는 되게 먹기 힘들었어? 엄마 다시 먹어볼까? 응 먹어 먹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물로 들어갑시다 우와 여기 이렇게 앉아볼까요? 잘할 수 있으니까 엄마 잡아줄게 네 아이쿠 잘 씻고 나왔어요 로션을 얼굴에도 바르고 잘게 찾았네 고맙퉴가 없어요? 응 고맙퉴가 없어요?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또 targets 아픈데 하루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애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멘